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저번에 이거를 나누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되게 커요 이렇게 한 손바닥에 다 안되고 여기 21cm 라고 되어있네요 이걸로 한번 이게 진짜 뿌리가 잘 되는지 또 사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걸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미 앵초 분갈이를 해줄게요 와 뿌리가 실화네요 앵초 뿌리가 잘 분리가 안되더라구요 그 뿌리를 이렇게 흙을 털어줄 때 이용하는 거라고 해요 어머 신기하게 사용하면서도 신기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뿌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와 신기하다 정말 잘 털립니다 뿌리가 뿌리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뭉쳐있는 애들 이걸로 이렇게 뿌리를 털어주는 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어머 신기해 뿌리가 이렇게 일자로 이쁘게 잘 털어져요 어머 시원하게 뿌리가 털립니다 엉켜있는 뿌리 이렇게 털어줄 때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앵초가 이게 잔뿌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요 뿌리 털어주기가 힘들더라구요 근데 이걸로 이렇게 해보니까 뿌리가 잘 정리가 되네요 오 신기해요 네 이렇게 해서 앵초 뿌리를 많이 정리를 해줬구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정말 튼튼하고 괜찮네요 이렇게 집게도 잘 이렇게 집어 지구요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 사용을 많이 안 해보고 저도 지금 처음 너무 이게 너무 여기 이게 괜찮아 보이고 갖고 싶더라구요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저도 한번 이렇게 사서 써보구요 한번 나눔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괜찮네요 뿌리가 아주 잘 이렇게 털어져요 네 아니 저 지난번에 이거 손으로 할 때는 너무 힘들더라구요 뿌리 정리가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근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잘 털리네요 오 신기합니다 오 신기합니다 저도 처음 써봅니다 네 이거는 이렇게 털어주고요 다육이도 한번 뿌리 정리를 해줘 봐야 되겠어요 오 신기합니다 이게 너무 괜찮아서요 제가 주말에 가서 요거를 더 구입을 해가지고 나눈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앵초 분갈이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뿌리가 진짜로 진짜로 잘 안 털려요 근데 이걸로 하니까 정말 쉽게 됩니다 제 지난 영상에 보면은 막 물에도 씻어보고 막 이렇게 손으로 해보고 했는데 막 집게로 이것도 훑어보고 했는데 잘 안 됐거든요 이 포크처럼 생긴 걸로 하니까 뿌리가 잘 털려요 요상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괜찮네요 이렇게 아무 무늬 없는 화분이 앵초를 심으면 좀 이쁘더라구요 여기다가 한번 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쁜 거 같아요 이건 제올라이트입니다 제가 저번에 공구로 이거를 구입을 했고요 이걸 한번 저 처음 봐요 이게 수분 흡수를 하고 수분 증발을 또 잘 해가지고요 이게 천연 가습기 재료로 쓰이는 그런 돌멩이라네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한 돌이에요 제가 그래서 한번 공부한 것도 영상 찍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올라이트를 저는 이번에 배수충으로 깔아줬고요 이렇게 식물을 심어 줄 건데요 오늘은 처음처럼 분재원에서 산 야생 흙으로 야생화토, 야생토를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수분 증발이 워낙 잘 돼서요 이 흙이 물을 정말 열심히 줘야 되더라고요 제가 물을 열심히 안 줘가지고 지금 몇 개가 좀 마르고 있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고요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별 가감이에요 제가 과습으로 거의 죽일 뻔하다가 처음처럼 야생한 흙에 심어줬는데요 물을 제가 과습으로 죽을 뻔했으니까 아껴줬어요 그랬더니 말라서 축 이파리가 목이 마르면 이렇게 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물을 주면 이렇게 솟아옵니다 죽을뚱 살똥 얘가 살똥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흙이 가벼워 가지고 우선은 안 무거워요 정말 화분도 가볍지만 흙이 우선은 무진장 가볍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열심히 주면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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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